어, 안녕. 내일 가능하신가요? 저는 지금 긴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저 뒤에서 대기실에서 있는데 우리 한만소연님이 너무 긴장돼가지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저도 항상 그러거든요. 심장이 튀어나오기 직전인데 그래도 이제 나름 선배님이잖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래도 선배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나도 떨린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이러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끝나가는데도 떨리네요. 심장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다는 그 생각을 저는 진짜 예전에 언니한테 옛날 생각난다 이랬더니 나 지금 튀어나올 것 같은데요? 어? 근데 그 긴장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긴장 좀 했으면 좋겠고요. 탈선주의. 아, 웃겨. 저 한 번도 삐뚤어지게 상대가 없는데 완전 노래를 이렇게 삐뚤어지게 해가지고 네, 그러면은 상대, 상대 하셨죠? 어? 모르고 싶어? 네. 아이 원더 잘 볼게요. 아이 원더 잘 볼게요. 나. CHANCE 아이 원더. 유앤욕. 사실 작은 목소리로 나의 good morning 내 머리카메랑 쓸네arts 가고 살려진 스며드는 아침에 난 눈을 떠 봐도 후후후 후후 후후후 you were badly clothed You could still должно it You don't stop me 매일에기에기를 기울여줘 자꾸씩 찾아오는 어떤 왜 나무를 감아줘 후후후 후후 후후 터뜨려 아득해지는 또 가득해지는 너의 내 곳으로 나를 데려가줘 갈 수 없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줘 정말 널 믿음 안에서 수많은 밤들을 보내고 싶어 나를 데려 안고 놀 수 없게 조금 더 가까이 난 위하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나의 콩박이 능력서 무너진 모습으로 지신 눈물에도구나 하나의 뿐 Lipnulong 봉이로우우우우도 내 손을 잡고 있을 겁니다 이나도 가득해지는 너라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줘 닿을 수 없는 먼 곳으로 나를 데려가줘 My love, 이 꿈 안에서 수많은 밤들을 보내고 싶어 나는 끊어안고 놀 수 없게 좁아버리 I want the you, I want the yours I want the you, I want the yours 너는 가득해지는 너라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줘 다 할 수 없는 넌 고장만 해 다 줘 I love 내 눈에 여친 일은 내게 만두니는 너만의 작은 속삭이는 나를 들어 안고 놀 수 없게 줬더니 내 눈에 여친 일은 내 눈에 여친 일은 I wonder